어려웠어요? 어려웠어요? 아 조금 쉬웠고 어려운 것도 조금 있었고 어 어려운 것도 있었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볼까요? 그래서 도보 여행 하다 하이크 H I K E 그렇죠 아이가 가진 소리 세 가지 뭔데 I E O 중에서 I 그러면 이 녀석 소리 하이에다가 그 붙였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P I N E 오 또 I가 I 됐다 그쵸 P I N E 계속해서 I I C E 계속해서 I가 I 되는 애들이 모아놨는 것 같애 그 다음 Line L I N E 그 다음 Mike M I K E Like L I K E 그렇죠 Nine OK Fine Fine 그렇지 뭐라고 Fine V E 아니 V I N E 오 백점 맞겠는데 MICE M I S I C E 오! 눈치챘어 우리 저 S가 두가지 S나 C가 S다니까 조심해야죠 오케이 계속해서 바이스 B I C E 에헤이 B D병이다 이건데요 그래서 뭐죠? 다이스야 다이스, 바이스가 아니고 아 아까워 B하고 D하고 아직 헷갈리는게 좀 있나봐 다이스야 다이스 계속해서 라이스 라이스 R-I-C-E 오케이 바이크 바이크 B-I-K-E 오우 열두 글주게 아 다이스 BD만 맞췄어도 맞췄잖아 그치 오케이 조사위는 뭐다 다이스 다이스 오케이 훌륭합니다 그래서 오늘 평가 아 너무너무 아까워 그치 그쵸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성취도도 98점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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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